이런 구정관념에서 좀 벗어놔야 되겠다 어떤거? 이런 L, R 아이 그냥 준거에요 이제 줄게 없는데 뭐 LR 따지고 앉았어 이제 시적 허용하세요 이제 SR 사연 가지고 왔습니다 네 버즈뮤TV의 고품격악기 버라이오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사연입니다 오늘은 SR의 1400 시리즈인데요 저희가 1400을 예전에 한게 2016년 7년 이렇더라구요 네 좀 오래됐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1400 시리즈를 가지고 왔습니다 최근에 했던 것 중에 가장 넘버링이 비슷한 숫자는 1300대 거든요 가격대도 비슷합니다 다 200만원대 전후에요 지금 1420D가 1,190만 9천원 1,190만 9천원 그리고 다음 시간에 6현 1426B가 206만 4천원 그리고 그 다음 시간에 EHB 1505가 208만 9천원 다 200만원 전후잖아요 여기 최근에 했던 131300대도 전부 다 비슷한 가격대입니다 그때 1350B가 82점 역시 뭐 SR은 승채씨는 완벽한 사랑 저는 베이스 퀄리티 소름 거의 다 뭐 SR 약자로 이제 한줄평 주는게 이제 뭐 할걸 다 해가지고 더이상 나올게 없죠 1355B 206만 9천원짜리 이건 82.5였구요 완벽하고 깊은 사랑 저는 오소름 네 그렇습니다 5현이었죠 그리고 1356 1356 1356은 82.5 완벽하고 깊고 밝은 사랑 저는 육성으로 소름 육현이라 육성으로 소름 네 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뭐 점수가 다 80점대를 훌쩍 넘어갔던 아주 좋은 평가를 받았었구요 항상 뭐 아이바니즈의 SR 시리즈는 그냥 이제 믿고 듣는 베이스의 대명사가 됐어요 30년이상 자리 굳히기를 제대로 했습니다 더이상 줄 SR 약자도 없는 SR1420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은 4현 다음 시간은 6현입니다 1099,000원이구요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 전장은 113cm 무게는 3.48kg 두께는 38mm 12프레띠뚤뚤레는 76mm 플래미드 메이플탑에 바디는 아프리칸 마오관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틀라스 4넥 5피스 빵야빵야 퍼프로트 들어가 있구요 고토 헤드머신에 그라프텍 블랙타스크 엑셀러트 그리고 너트너비 38mm 입니다 스트링은 다다리오에 2XL 165 사용하고 있구요 지판은 플래미드 메이플 프랫보드 블루 오벌 인레이가 들어가 있습니다 305mm 지판 공열반지렘에 스케일 길이는 864mm 이구요 24 미디엄 프레스에 프리미엄 프레벨 엣지 트리트먼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노드스트랜드 빅 브레이크 픽업 두개가 장착이 되어 있구요 이퀄라이저 아이버넷 커스텀 일렉트로닉 3밴드 EQ 이거 다 아시죠 이제 250, 400, 700으로 미드 주파수 대역을 조절해줘서 거기서 만질 수가 있습니다 EQ 바이패스 스위치 있구요 네 그리고 패시브 톤 컨트롤은 트래블 팟에서 진행하시면 되구요 브릿지는 MR5S 브릿지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네 간단하게 패시브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요 스위치가 EQ 바이패스 온 스위치고 요게 톤 노브입니다 네 픽업 두개입니다 톤 다 올리고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톤 다 내리고 네 톤 다 내리고 음 네 묵직하죠 사연인데도 마치 오현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 착각 톤 다 올리고 뒤에 뷰입니다 음 음 톤 다 내리고요 음 음 음 음 음 네 밝은 느낌도 살짝 가지고 있구요 힘이 있구요 렌즈가 상당히 생각보다 많이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EQ ON 하고 다 중립 놓고 네 우선 온 상태에서 픽업 두개입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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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린 상태에서 앞에 픽업이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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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진짜 빌란스는 좋다 음 음 음 미들 이명 때 한번 볼까요 네 250입니다 다 올린 상태에요 네 음 음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antal 으 으 으 으 으 700 다 올린거요 700 다 내린거요 오늘도 아주 충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락범용 아프리카 마오아니 사운드 잘 들어봤습니다 아 삐피곡 소리 생각보다 많이 좋은데 네 좋아요 네 슬랩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위큐 온 상태에서 한번 해볼게요 자 사운드 이렇게 쭉쭉 들어 봤구요 반주 묻혀서 바로 한번 들어볼게요 일단 블루스 한 패턴 돌려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좋아요 이번엔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잘 들어봤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2.82.5 여전한 사랑이 많네요 좋습니다 다시 한번 사랑을 확인해 봤구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6현으로 갑니다 1426B 모델 네 사랑은 계속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큐타임스 페이스타임스 페이스타임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